우리 언니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언니는 끼가 되게 많아 끼는 되게 많은데 이 끼도 분출하고 싶은데 분출할 데가 없어 왜냐하면 연애도 제대로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러하지만은 제대로 연애가 조금 힘들어 연애를 하고 있어도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만족이 안 돼 뭔 말인지 얘가 가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좋기는 좋아 언니가 좋기는 좋아 좋기는 좋은데 뭔가 다 만족이 되지가 않아 그치?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 뭔가 조금 만족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을 돌리게 돼 왜? 언니 같은 스타일이 보면 양다리를 정확하게 긁히는 건 아닌데 내 남자가 있으면서도 노는 남자로도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뭐 언니가 그렇게 해서 나쁜 여자라서가 아니라 내 기질이 그렇다는 거야 응? 내 남자가 있는데 내 남자가 있을 때도 좋아 이 사람이 내 있을 때도 좋아 근데 어디 가게 되면은 내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자가 없는 자리에서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또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런 끼가 있다고 이해가 가죠? 이 남자들이 나를 좀 좋아하는 뉘앙스가 있으면 그걸 즐겨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쟤를 내가 좀 좋아하게 만들어볼까?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돼? 남자들도 내 여자의 그런 부분을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남자들이 언니를 두고 조금 뭐래도 너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좀 단속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남자친구들이 근데 또 언니는 그걸 또 즐겨 귀찮다 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또 그걸 즐겨야 돼 그래서 우리 언니는 끼가 많기 때문에 결혼은 좀 될 수 있으면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끼를 분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이런 끼를 가지고 있는 언니가 빨리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자한테 식상한 게 빨라져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살다 보면 3, 4년 정도 살다 보면 식상해지기 시작해서 밖에 눈을 올리게 된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30대까지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건 너무 노산 아니에요? 노산이라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즐기고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남자분과도 결혼할 상대는 아니니까 안 그래요? 이 남자친구도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가정에 이렇게 충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봐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물론 결혼 준비가 집이 있고 재산이 증식돼 있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긴 하지만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극히 드물긴 하지만 이 사람도 아직까지는 결혼의 자기 마음의 가짐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애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충분히 연애를 하시고 40대 38까지는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38 이후로 해서 결혼 생각을 하세요 그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언니는 천 없어도 갔다가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아직까지 즐기지를 다 못한 격이요 오케이? 왜냐하면 언니는 늦바람이 들었기 때문에 20대 초반까지는 순진하게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뭔만인지 이해가 가죠 20대 초반까지는 그냥 지고지순하고 조금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고 20대 초반이 지나면서 23살, 24살 딱 넘어가면서 언니가 조금 이런데 눈 떤 사람이야 뒤늦게 눈 떤 사람이야 아니야? 맞아요 그치? 이성에 대한 뒤늦게 눈 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언니 인생이 꼬이지가 않아 오케이? 서른하나 서류둘 되면 결혼한다고 난리 지길 거야 안돼 서른하나 서른둘이요? 그때 되면은 결혼한다고 난리 지길 거야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언니가 결혼한다고 난리 지긴다더라도 결혼할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게 되면은 돌아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고 안정적인 나이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 보고 그걸 보고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뒤식상해지게 되는 결혼 생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유념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 시기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빈 공간이 없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있고 헤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있고 연애는 계속 갈아타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직업적인 부분 응? 지금 언니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 하고 있죠? 뭔가를 찾긴 찾아야 돼 우리 언니가 일을 하긴 해야 돼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응? 그게 지금 현재 언니가 지금 힘들다고 이게 뭐냐면은 언니가 전공을 조금 살리기도 힘들고 전공을 살리기도 힘들고 학업에 대해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지 내가 그게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정적해서 내 꿈이 있어서 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공에 그거 써먹지도 못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니까 꼬다놓은 보리짤을 갖고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것도 내가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시기야 그리고 직업을 가졌다도 직업군에 있어서 이거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 우리 언니가 응 그리고 작년부터 뭔가를 해보겠다는 내 마음의 가짐은 들어와 이걸 해보겠다 이걸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은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거예요 그게 제가 작년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올해 5월달에 퇴사하고 이제 헤어를 잠깐 외우다가 다니던 학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쉬다 보니까 이제 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반연구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6월달 딱 바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두 달 다 돼가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나중에 이제 제가 장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작년부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가짐이 들어온단 말이야 가짐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내 직업으로 풀리지가 않는다고 풀리지가 않는 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그거를 또 이제 뭘 해보겠다는 가방가짐이 또 들어서 또 시작을 했잖아 근데 왜 언니가 조금 이거를 내가 뭐를 배운다더라도 직업 풀리지를 못하냐면 우리 언니가 게을러요 흥미가 되게 빨리 떨어지는 스타일이야 그게 문제예요 흥미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나태해지게 되고 재밌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딱 떨어져 그 어떤 사람은 뭐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아니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권태계가 와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언니는 그렇지가 않아 되게 단실적이야 즉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반영구도 우리 언니한테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이게 뭐냐면은 또 우리 언니가 흥미가 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재밌을 때는 또 재밌게 하다가 손님이 없고 뭔가를 내가 했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시작하면은 아우 하기 싫어하고 또 던져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뒷심을 조금 기르셔야 돼요 그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시기가 있어야지 내가 성장을 하고 내 노하우를 더 쌓일 수가 있는데 그 노하우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언니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익숙해지고 노하우를 쌓고 자기 명성을 얻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 힘든 시기를 이겨왔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단단해진 거거든 그래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자기 거를 펼칠 수가 있는데 우리 언니는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 직업이 이 직업이 반영구라든지 미용 쪽이라든지 손끝에 하는 기술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뒷심이 부족하고 이겨내는 힘이 미약하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직업을 못 풀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또 떼도를 보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떼도를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직업이라고 써먹을 수가 있고 언니가 그 뒷심만 잘 발휘해서 잘 이겨낸다면 이걸로 해서 내 직업을 풀어먹을 수가 있고 내가 이제 돈이라도 벌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들어있어요 이해가시죠? 내 팔자에 없는 것을 아예 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 아예 하지마 해보다가 이때 해보고 치여 안 됐다고 하여튼 치어라는 소리가 하지만 이게 언니 사주에는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문신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미용 개통도 괜찮고 손 끝에 기술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건강적으로는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목 디스크 어깨 여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안 좋은 곳을 뽑자면 거기가 좀 안 좋다는 거니까 맨날 여기 담 걸려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그런 거 조금 잘 풀고 지나가시고 그래서 언니가 나이가 들면은 목 디스크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런 쪽으로 조금 유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장장애 소화장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하시고 그때야 뭐 진짜 악한 병 중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올해는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에요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엄마 있어요? 네 우리 엄마 건강 조심하시고 어느 부분?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위방암 위방 쪽으로 지금 좀 별로 안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검사 결과별로 좀 안 좋다든지 근데 암이 지금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게 뭐냐면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암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관리 좀 잘 하시게 되고 그리고 집안 자체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 집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안의 전반적으로 집안 자체가 운기가 우리 왜 우리 큰아버지 집안에 있는지 작은 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야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 전반적으로는 조금 집안의 운기가 조금 시끄럽고 우한이 조금 깃들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누가 죽어나가는 거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분란이 있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조금 속상할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시댁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파 시댁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시댁의 일을 언니한테 친가잖아요 우리 엄마가 시댁이고 시댁의 일을 우리 엄마가 처리를 많이 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조금 듣는 것이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속상하고 우리 엄마가 항상 시댁이라 그러면 마음 상할 일이 조금 많은 게 우리 엄마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빠가 뭐 그런 거 하는 사탈도 아니고 엄마는 이제 얘기했지? 입을 떼기라라 뭐라라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성격이 애살이 많으니까 한다고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 성격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별난 성격 안 그래? 안 하고는 못 베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조금 마음 좀 잘 위로해 주시고 언니도 똑같아 해 엄마한테 지랄하는 거는 모든 딸년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언니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조금 위로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엄마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안쓰러운 사람 돈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보면 좀 고생이 많았단 말이야 우리 아빠 성격 그렇지 우리 곁에서 자식들이 우리 엄마 살갑게 하는 것도 아니지 당신은 당신들이 여기저기 신경 쓸 거는 천지 빼깔이지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외로운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를 조금 위로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자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그럼 제가 반영구 그 이제 제 가게를 차리게 되면 혹시 시기나 아직 멀었어 배우기란 마스터나 잘해 마스터나 잘하고 손이 익히기는 빨리 익혀 근데 이게 제가 10월달 쯤에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하고 바로 차례 생각하지 마세요 졸업하고 바로 차례 생각하지 말고 남이 돼서 조금 익숙해지고 노화를 쌓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익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세요 내년 중하반기예요 알겠죠 급할 거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제가 그 결혼할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좀 잘 맞다 이런 일 하는 그런 건 아직 차례 멀었으니까 나 나중에 생각해 지금 연애는 실컷 해 알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